3구째 구자옥 걷어올렸습니다 우익수 뒤로 오른쪽 탐장 오른쪽 탐장을 이 타구 넘어가는군요 너머 투수로 해서 3구째 걷어올린 타구가 오른쪽 탐장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시즌 4번째 홈런 구자옥 기선제압의 솔로 홈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구자옥 서서 구질을 앞세워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뺐고 또 윽박질이는 빠른 공도 갖고 있고요 강하게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좌측 탐장을 넘어갑니다 좌측 탐장을 라인드라이브로 널리기는 호세피랄라입니다 백투백이 나옵니다 구자옥에 이어서 호세피랄라의 솔로 홈런 시즌 27번째 홈런입니다 2대5를 앞서 나가는 삼성라 아이언스입니다 구자옥의 홈런과는 전혀 다른 홈런이죠 구자옥은 굉장히 큰 폼을 써는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좌측 탐장 넘어갑니다 이재헌 탈아나는 솔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재헌 시즌 6번째 홈런 탈아나는 솔로 홈런 이재헌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더 추가하는 삼성라